기린역으로 옮긴다고요? 우리 기획사 애들 전부요? 야 대단하네 대형 기획사라는 게 뭔가 다르긴 다르다 내 방식 따로도 이끌지 무슨 규칙이 이렇게 많아 나는 싹 다 지킬 거야 연습실이 학교 된 거고 숙소가 기숙사 된 거야 방이 모자라서 성적 미달 학생들은 기숙사 퇴실 조치 내려줬어요 쇠수 없는 놈 문이 열려 있었다고? 나 진짜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니까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? 여기가 어떤 일 줄 알았어요 서 방해되잖아 안 나가? 꼭 춤을 춰야 가서 합니까? 주접 그만 떨고 이제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